신인 개그맨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가수 현철씨가 지난 5일 APEC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현철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올 11월 개최될 APEC의 개최도시 부산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호소롭게 튼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범수씨가 콘서트를 가집니다. 메모리 오브 소울이란 타이틀로 진행될 이번 공연에서 라이브 공연의 진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애가 중계 70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따뜻한 관심으로 칭찬의 말을 건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태호 프로듀서 오늘 진행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마 씨도요. 좋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께는 생그린 한박 화장품에서 전자사전, 공주영상정보대학에서 오디오 세트는, 캔디샵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G&B 영어전문학원에서 DVD 콤보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마 행복할 수 있다면 시작해봐 이렇게 소리를 높여봐 때론 미쳐서 춤을 춰봐 날이 새도록 그대를 잊지게 나름 잊고 큰일 날씨에 대해 jeito 축하해 주신 분께 매매해 주신 분께 Хот 요리itely 상ケρologist 앤 Bush 미치는 음악 기억해도 그땐 바로 슈퍼스타 So it's my world, baby It's time for church night tonight You don't need a clap for me New school beat again 어떡하게 맞춰봐, 여보, 하지마 자신있게 넘겨봐 이제 달라지는 거야 거짓 수만이 빨려